인천 국제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터키에서 오신 우 패밀리도 함께 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누가 보건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IIBC의 모든 구성원은 강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강의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의 설교를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잘 수행하는 방법도 많고 함정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보건 1장 1절에서 4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의 관행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의 사역자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대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위해 성도 누가가 기록한 보금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누가 보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저와 같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누가 보금은 이른바 공관 보금서의 세 번째 보금서입니다. 공관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함께 또는 한눈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보금, 마가 보금, 누가 보금은 공관 보금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세 보금서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우리 주님의 같은 사건을 거의 같은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성 차이, 누락 및 추가사항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태가 주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누가의 보금은 예수님의 인성의 보금입니다. 우리는 이 보금서에서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 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공관보금과 요한보금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급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룹과 사보금서의 네 가지 모습에 먼저 주목한 사람은 이레니우수였습니다. 그는 그룹의 내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의 형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룹들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의 내 얼굴의 사보금서에 대한 적용은 수세기 동안 진정한 적용으로써 인정되어 왔습니다. 고대 필사본, 장식된 기도서 등이 그 증거입니다. 왕의 동물인 사자는 마태보금을 상징합니다. 종의 보금서인 마가는 짐을 지는 동물인 소로 대표됩니다. 누가 보금에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하늘을 휩쓸고 있는 독수리는 위에서 왔다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며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되심의 보금서인 누가 보금에 관심을 돌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금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장의 시작 구절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가 또한 세 번째 보금서를 기록했으며 둘 다 동일한 사람, 즉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 보금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올려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셋째 보금서는 사도행전 기자가 기록을 시작할 때 이미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심하여지 없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한 그는 또한 세번째 보금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누가 보금 10장 1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역하도록 보내신 70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십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야마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누가의 말은 누가 보금 1장 2절에서 말하듯이 이 진술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에 사역자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또한 서신서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골롯에서 4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는 사도바울의 동력자로 불립니다. 디모델의 후서에서 우리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가 로마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 때에도 그에게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말하듯이 드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 증거는 우리라는 작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리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골롯에서 4장에서 우리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골롯에서 4장 11절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래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바울은 골롯에서 4장 11절에서 할래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골롯의 이방인인 에바브라가 언급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방인인 누가와 대마의 이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저자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 누가가 뽑힌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이방인인 데오빌로를 향한 이방인인 누가의 복음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살렘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이방인 도구가 선택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누가 복음이 기록된 시간과 기록된 장소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질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마지막 공관복음의 위대한 목적을 드러내는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다움, 도덕적 완전성, 인간의 구주로서의 부드러운 동정심이 정말 대단한 방식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 사람의 아들이 지금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는 제사장직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며 그분의 참된 인성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합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그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된 것이 누가복음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두를 보면 그 목적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적입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는 헤롯 왕 시대에 라고 말하면서 또한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두 장은 누가복음에 특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요한의 탄생, 가브리엘의 마리아 방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발표, 두 여인과 사가라의 아름답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는 복음서는 이러한 복된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지만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아들과 같이 오신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마테,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첫 안식처가 구유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록해서 생략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묘사하도록 선택된 누가는 그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축복받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기, 자라는 아이, 성전에 있는 열두 살 된 소년, 지혜와 키가 자라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짐 등 누가 보금 2장과 연관된 모든 것이 그분의 참된 인성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의 또 다른 아름다운 특징은 누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더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셨기에 그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던지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누가에 따르면 그분은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보금서의 특유한 내용이며 그분의 참된 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의사의 보금서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인간적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을 더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는 부드러움과 동정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보금의 특유의 비유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이야기 이 모든 비유와 이야기는 누가 많이 전한 것입니다. 이 보금서에만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지상생활 그들의 죽음과 사후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옥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제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금서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삿개오의 회심 이야기 죽어가는 범죄자와 그의 구원 이야기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세번째 보금서는 다른 어떤 보금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보금서의 목적에 아름답게 부합하는 매우 인간적이고 겸손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도입부에서 우리는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이자 사역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쓰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는 왜 이 글을 쓰려고 했을까요? 그는 누가 보금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대여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즉, 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은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신약은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징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올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와 같이 스테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원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야구보 사도는 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인다는 것은 참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도보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대연자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에는 토보로 잘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피흘림을 동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IIBC의 모든 구성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항상 묵상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해 열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많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알파벳만 고르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폐리 대관공 의사 정답은 C, 의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방인이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누가 대오빌로 정답은 A, 바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른바 공관보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A, 마태보금 B, 루가보금 C, 요한보금 네, 정답은 C, 요한보금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룹들 중 누가 보금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라연 사자 B, 억스 황소 C, 맨 사람 예, 정답은 C,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보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주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요사를 담고 있음 B, 주님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함 C, 예수님의 부드러운 인간적 동정심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이끌어냄 예, 정답은 C, 예수님의 부드러운 인간적 동정심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이끌어냄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보금에서만 나오는 비유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시뿌리는 자의 비유 B,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C, 탕자의 이야기 네, 정답은 A, 시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보금서에만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A, 겨자씨의 비유 B,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C,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네, 정답은 B,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스테반을 어떻게 죽였나요 A, 바이 스토닝 돌로 쳐서 B, by being beheaded 참수하여 C, by strangulation 목을 졸라서 네, 정답은 A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사도 야구보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A, 바이 스토닝 돌에 맞아서 B, with a sword 칼에 맞아서 C, by being sun asunder 톱치를 당해서 네, 정답은 B,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The tenth and last question 열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Which one is not pertaining to Luke? 누가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A, he healed the sick 그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B, he delivered the word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C, he feared death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입니다 8개 이상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전 예배 후 상품권을 받으러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again for allowing us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I honest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be deliverers of the word of God until the Lord comes again In Jesus' precious name I pray Amen